바람처럼 나타났다 우리집 명탐정 모든 루엘 알아내는 우리집 명탐정 감추고 싶은 게 정말 많네 모든 걸 어떻게 아셨을까 내 작은 일까지 금방 알아내는 우리집 명탐정 우리집 말썽댕이 내 동생 돌려주려 꼴레 동생에게 장난친걸 오늘도 영어학원 빼먹고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나간걸 명탐정은 어떻게 아셨을까 몰래 꽁꽁 숨긴 우리의 비밀을 감출 수 없어 숨길 수 없어 우리집 명탐정 내 기분 알아주는 명탐정 우리 엄마 작은 비밀까지 지켜주는 우리 아빠 항상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 명탐정 엄마 아빠 명탐정 엄마 아빠 명탐정 엄마 아빠 신축итесь 내 김enk Soleц